이번 시간은 두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했던 모델링 과정을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작업하고 맵핑, 그 다음에 나머지 모델링하고 벽면 모델링, 라이팅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했던 작업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물체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물체는 제가 약간 손을 봤는데 지난번에는 막 모델링을 했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라인만 추가하고 갔던 걸 기억하실 텐데 중간에 새로운 엣지를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둥글게 추정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래쪽도 약간 둥글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보이겠네요. 다듬는 작업은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 그 다음에 에디폴리에서 이 면 뜯어냈었죠. 라벨. 그 다음에 두께를 줬습니다. 안쪽으로. 병의 두께죠. 에디폴리, 네 여기서 마무리 했습니다. 라벨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푸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0.02mm 정도 밀어냈죠. 그래야지 같은 면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없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라벨이 정확하게 붙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리얼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약간씩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위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또 이런 걸 만들었었죠. 형태를 보시면 지난번에는 똑바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것들은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모델링을 살짝 추가하시는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시면 더 좋습니다. 똑바른 것보다는 이렇게 이게 이상한 모델링이 아니라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모델링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 부분도 역시 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더 좋죠. 끝부분 처리를 저번에 안 했었는데 끝부분 처리도 이렇게 양 끝부분에 안쪽도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끝부분에도 라인을 이렇게 추가해서 이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게끔 해줍니다. 가운데도 선을 하나 추가했죠. 여기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는데 위쪽으로 들어가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라인을 하나 추가하고 바깥쪽은 좀 더 크게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기울어져서 올라가게끔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거치셔야 되겠죠. 이런 작업은 뭐 처음에 모델링 했던 거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스케일을 조정한다거나 아래쪽에서 라인을 추가해서 위로 올린다거나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시겠죠. 이 에디태블 풀리에서 원래는 이제 위에를 스케일을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얘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엣지에서 루프 명령 이렇게만 선택되죠. 또 선택하고 루프 또 이렇게만 선택되겠죠. 여기를 컨트롤 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예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폴리곤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Shift 클릭 그 다음에 Shift 엣지 그러면 엣지가 선택됩니다. 아래꺼는 해제한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스케일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걸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는 아래에 지금 선이 왔기 때문에 Swift 루프, Swift 루프는 Graphite Modeling Tool에 있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니까 단축키 지정하시고요. 아래쪽에 선을 하나 추가하고 위로 이동하면 당연히 이상해지겠죠. 왜냐하면 위에는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맞춰야겠죠. 그래서 그냥 위쪽에 추가해 주시거나 Shift Ctrl Alt 키를 이용해서 Swift 루프가 실행되고 있을 때 Shift Ctrl Alt 키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면 위에 있는 형태 그대로 이렇게 선이 추가됩니다. 똑같은 간격이죠. 스케일을 이용해서 3D 스케일로 살짝 줄여 놓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하죠. 나중에 터브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 부분이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한 번 저희가 선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오늘 작업할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선형이 있는데 나사 홈 같은 거죠. 나사선 그런 것도 작업을 해야겠죠. 프론트 뷰에서 이 부분만 작업합니다. 원래는 필요한 부분의 모델링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편의상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고 이대로 할게요. 이 부분이죠.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F3번 투명하게 보시고 하나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높이를 이렇게 올리면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하지 않으면 크기가 변형되죠. 저희는 똑같은 반지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만들고 높이 올리고 클릭하고 다시 한 번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턴의 횟수를 4로 만듭니다. 그럼 스프링 형태가 만들어지죠. 로테이션을 90도 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됩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모델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디서 어디까지 작업을 할 건지도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아랫부터 위까지 있으니까 물체를 직접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알트 A 키 정렬 명령으로 얘를 보시는 대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XY축 Z축 센터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 위치하게끔 해주고 위쪽 방향으로만 올려서 정렬합니다. 반지름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살짝 부족하죠. 그래서 똑같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으니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선형이 만들어졌는데 이 나선형을 잘 보시면 위쪽은 좀 더 붙어있고 아래쪽은 좀 더 폭이 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균일한 간격인데 바이어스를 조정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위쪽으로 모이게 할 수 있죠. 살짝 모이게끔 할게요. 이 상태 이 상태 그대로 작업을 할 건데 여기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하죠.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0.4mm 살짝 아래로 내리죠. 0.35mm 제가 디테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에듀탭을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가운데 선입니다. 가운데 선은 Swift 루프 명령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시면 정중앙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엣지에 가면 추가된 선이 선택됩니다. 네 밀어내는 작업은 저희가 뭘로 했었죠? Push라는 명령으로 했었는데 얘가 중앙이 살짝 안 맞네요. X축을 이 밑에 거에다 맞추겠습니다. X축만 이 사이즈가 지금 크기가 달라서 눈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 게 어차피 안쪽으로 살짝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Push 명령으로 안쪽으로 살짝 더 집어넣겠습니다. Push는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밀거나 안쪽으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집어넣죠. 살짝 에듀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엣지를 선택하고 엣지를 밀 수 있습니다. Push로 다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바깥쪽으로 밀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선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저희가 Extrude를 했는데 Extrude 한 게 마음에 안 드시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Push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Extrude를 하시면 됩니다. Extrude는 이렇게 되죠. 바깥쪽으로 밀면서 좌우도 조정이 되죠. Extrude는 왜 할까요? 질문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죠. 살짝 내릴게요. 좀더 넓게 하기 위해서 위쪽도 선택하고 루프 명령 살짝 올리겠습니다.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Extrude 되면서 만들어진 옆에 선 이 선을 이 선이 필요할 경우에 Extrude를 하는 거고 그냥 삼각형으로 뺄 경우에는 Push를 하면 되겠죠.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Extrude를 했어요. Edge Extrude 여기에 챔퍼를 줍니다. 최대값을 줬습니다. 최대값을 주게 되면 양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Segment를 조정하면 이런 선이 만들어지죠. 라운드가 있는 OK 하고 모서리에 부딪혀 있는 엣지는 Ctrl 키를 눌러서 Remove 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색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면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 물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끝부분이죠. 끝부분 끝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을 잘 하셔서 하나로 합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처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합치시거나 나머지를 합치거나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셔서 직선을 만드시면 되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직선 그렇게 해서 처리만 해주시면 되죠. 챔퍼를 줬을 경우에 스무스 그룹 스무싱 그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챔퍼를 한 다음에는 꼭 스무싱 그룹을 다시 지정해 주셔야 여기가 깨끗하게 됩니다. 옆에 지금 꺾여 있는 부분 보이실 텐데 측면에 돌아가고 있는 해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F4번키를 눌러보면 여기 각이 있죠. 이 각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각에 걸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실체를 가공했을 때는 완전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는 게 모델링에서는 이제 타협이라는 게 있죠. 더 디테일하게 멀리서 보는 거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이 정도 보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해야 될 게 또 있네요. 옆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얇죠. 그리고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맵핑을 할 건지 그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맵핑을 하겠죠. 실린더 맵을 이용해서 이 부분만 들어가게 맵핑을 하시면 됩니다. 맵핑 작업은 나중에 이제 이 작업을 제가 계속 쓸 거다.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나중에 맵핑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만약 누구한테 넘길 거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 표현되어야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작업을 내가 할 건지 남이 할 건지 남한테 이걸 전달해 줄 건지 어떻게 맵핑하라고 아니면 맵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맵핑 범프가 생기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범프에 대해서도 잘 계산하셔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UVW 맵을 실린더 형태로 줍니다. 이 실린더는 범프를 위한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범프는 맵 채널 2번을 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냥 검정색을 줄 거지만 혹시 다른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맵 채널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검정색만 사용한다. 디퓨지 색상만 그러면 맵 채널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실린더 여기다가 재질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넣을 건데 어떤 재질을 넣을까요? 넣어야지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저랑 똑같네요. 글래디언트 램프 글래디언트 램프를 선택하셨죠? 저도 똑같습니다. 맵을 글래디언트 램프를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글래디언트 램프는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흰색으로 만들면 검정색, 흰색 이렇게 되죠. 지금은 리니어 타입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오른쪽에도 인터폴레이션도 리니어 타입이 되어 있는데 솔리드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검정색, 흰색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딱 필요한 게 이거죠. 이 상태를 적용하게 되면 디퓨즈 뷰에 보이게 해야겠죠. 예 적용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났던 거랑 똑같죠? 네 그럼 타일링을 줘야겠죠. 타일링 옆으로 몇 개가 생겼겠죠. 이렇게요. 옆에 그러면 얘를 100개로 했다. 이렇게 되겠죠. 200개로 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 흰색하고 검정색이기 때문에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겁니다. 그럼 다 만들어졌는데 얘가 위까지 올라간다. 위까지 올라가는 게 맞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이에만 생겨야 된다. 그럼 다르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맵핑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만 적용돼야 되니까 UVW 맵을 하나 더 줍니다. UVW 맵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만 들어가게끔 해야겠죠. 뷰에 맞춰서 지금 보이는 뷰 뷰 뷰얼라인 핏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맵을 하나 만들죠. 지금 이 글래디언트는 범프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범프에 넣어주고 마스크 맵만 확인해 볼게요. 디퓨저에 넣어서 얘를 보이게 합니다. 얘는 아이디 1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맵 채널 1번 지금 중간 맵 채널 2번으로 바꾸고 얘도 2번으로 바꿉니다. 그럼 그라데이션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방향을 보게 되면 왼쪽이 검정색, 오른쪽이 흰색이니까 검정색, 흰색이죠. 그래서 W에 마이너스 90도를 넣습니다. 아래쪽이 검정색, 위쪽이 흰색 이렇게 되는 거죠. 검정색 한 번 더 밑에 있는 걸 클릭하시면 이 플래그란 게 생깁니다. 얘를 검정색으로 만듭니다. 검정색 얘를 하나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흰색 또 여기 있죠. 얘는 검정색 위치가 맞나 확인하시고 흰색을 또 하나 이 옆에 바로 만듭니다. 흰색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생기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얘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보이게 하고 V-Ray 블렌드 재질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믹스하는 것들은 믹스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쉽게 블렌드 재질을 많이 사용하니까 블렌드 재질을 설명해 드리면 베이스 재질에 지금 만들었던 걸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시 적용해 주고 얘는 다시 보이게 합니다. 블렌드 재질에서 보이게 코트 재질을 코트 재질을 코트 재질을 코트 재질을 코트 재질을 넣어야 겠네요. 코트 재질을 1번에 넣고 범프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재질은 베이스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재질을 코트 재질을 코트 재질을 넣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마스크 재질의 검정색 부분에 베이스 재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범프는 이 부분에서만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이죠. 흰색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범프 재질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재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맵핑 자체는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습니다. 1번, 2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 맵핑 된 상태를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띠로리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없애놓고 저희가 작업해야 될 라벨 부분이 남았네요. 이 라벨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방향성도 그닥 뭐 정확하지 않고 여기에 맵핑을 줘야 되니까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언랩 UVW를 줍니다. 언랩 UVW를 준 다음에 사용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언랩 UVW 명령은 굉장히 많은데 페이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필 부분에서 펠트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스타트 펠트 릴렉스에서는 페이스 앵글 어마운트는 1로 하고 200으로 고친 다음에 스타트 릴렉스 하시면 빨리 됩니다. 이런 간단한 물체들은 그리고 기본 물체에서 떼어낸 물체라도 기본 물체가 모델링이 잘 되어 있으면 비틀어지거나 이런 게 없으면 한 번에 쫙 펴지고 똑바로 숩니다. 오케이 이 똑바로 쓴 게 맵 한 장 사이즈이기 때문에 맵 한 장 저희가 만들겠죠? 네 맵 한 장은 이 비율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팩 커스텀을 한 다음에 맵 한 장에 딱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이즈는 옆으로 길었죠? 네 실제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출 거면 이걸 렌더링해서 맥스로 가져간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장 사이즈를 만듭니다.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비트맵을 가져와서 그냥 입히기만 하면 되는데 비율을 모르겠죠? 그렇게 하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지금처럼 이 비율에 딱 맞추고 싶으면 지금 맵 한 장 좌우가 딱 맞고 위엔 남죠? 이 상태를 툴에서 렌더링 합니다. 렌더 UVW 템플릿 사이즈는 2048로 하겠습니다. 렌더 순식간에 렌더링이 끝나죠? 세이브 합니다. 테스트.jpg 포토샵을 열어야겠죠? 이 포토샵을 열게 되면 저장했던 UVW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 파일에 보면 와이어가 펼쳐진 상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맞춰서 여러분은 작업을 하시면 돼요. 맵핑 작업 어렵지 않습니다. 맵핑 작업에 대해서 빨리 알아볼게요. 저희가 필요한 여기에 가야겠죠? A.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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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글로 적어놨었죠? A.SOP 이솝이라고 여기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받을 건데 한글로 넣게 되면 아무래도 예쁘긴 한데 한글이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영어를 찾아볼게요. 맨 위에서 영어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여기서 바디케어 지금 저희가 만든 거랑 비슷한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제목 카피 포토샵으로 갑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텍스트 파일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는 흰색으로 만들어야겠죠? 배경이기 때문에 키보드의 숫자키 5번키 투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만들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겠죠? 이 텍스트는 검정색이어야겠죠? 일단 네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도 있죠? 나머지도 제품 소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 그냥 카피합니다. 텍스트 파일 Shift-Ctrl-Alt키 드레이그 하신 다음에 더블클릭 컨트롤 V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 맵 사이즈 뭐 이런 거 조정하셔서 컨트롤 T 텍스트 사이즈 이렇게 조정하시고 아니면 스케일을 텍스트의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여기 보면 줄 바꾸면 하셔야겠죠? 엔터키 그리고 뒤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불필요한 부분은 복사해 왔기 때문에 뜨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없앱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사이즈도 맞는지 보시고 컨트롤 T 살짝 더 조정해서 텍스트가 어느 정도 보이게끔 해줘야겠죠? 이렇게 조정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이런 걸 복사해 온다 이런 거고요. 사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해가지고 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텍스트가 다 왔으면 레이어 1번을 다시 키보드 숫자 0을 눌러서 원상태로 만드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저희는?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저희는 이걸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저희가 넣은 걸 보면 이 위치에 맞게 넣었잖아요? 이제 여기 로고만 넣으면 되겠네요. 로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저희가 받아 놓은 것 중에 로고가 있었죠? 너무 크지 않은 로고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즈들을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컨트롤 T로 확 줄인 다음에 얘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맞춰보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모두 합칩니다.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미지를 보시면 라벨의 형태 이런 게 있죠? 사진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맵핑은 됐으니까 이 창을 닫을게요.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하겠습니다. 라벨 위치를 확인하죠. 첫 번째 줄 가운데 줄 마지막 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그런 포맷만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 선택하고 컨트롤 I 두 번째 줄 선택하고 컨트롤 I 마지막 줄 선택하고 컨트롤 I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를 저장하면 되겠죠. 일단은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네요. 웹핑이 세이브 언내 MVW가 다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질을 만들어서 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라이브러리를 드래그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비트맵을 가져옵니다. 테스트.jpg 좀 전에 만든 거죠. 디퓨지에 연결 재질을 적용합니다. 이 텍스트가 보이게 해야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상태가 이 상태가 맞네요. 얘들은 맵핑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 가지고 그룹을 잡으면 되는데 그룹 잡기 전에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얘랑 얘랑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를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 그래서 얘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다르니까 아이디를 따로 정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재질 아이디를 적용해 줍니다.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하죠. 얘는 아이디 1번 밑에 있는 건 재질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 2번을 줄게요. 얘는 아이디 3번 뭐 이렇게 줍니다. 지금 재질 적용한 게 있었죠. 얘 라벨 아이디 4번 이렇게 다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 그룹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졌네요. 프론트 뷰에서는 이제 이 물체가 들어갈 바구니를 만들어야겠네요. 어떻게 그림이 나오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처음에 저희가 저거 작업할 때 프리서브 UV라는 걸 체크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맵이 계속 뒤에 적용된 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테두리를 만들 건데요. 테두리 형태는 플랜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 박스를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오브젝트가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저는 지금 박스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높이만 맞추죠. 이렇게요. 오브젝트도 넣어보죠. 얘는 아래쪽에 오른쪽으로 에디테블 폴리 왼쪽으로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만 저희가 필요하죠. 쉬프트 클릭 컨트롤 I 딜리트 키 그럼 테두리만 남는 겁니다. 이 테두리가 필요했던 거죠. 저희가 그 다음에 모서리 이 모서리는 링 명령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다 선택한 다음에 챔퍼 하시면 되죠. 4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터브 스무스를 줄 거라서 이렇게 하고 보더 그 다음에 챔퍼 하실 때 챔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감기는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챔퍼보다는 익스트루드를 하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할 때 높이만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하시고 안쪽으로 감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조정하는데 스케일을 조정할 때는 선택된 것들의 중앙을 기준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된 물체가 있으면 중앙을 축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쉬프트 Z 방향으로 드래그 살짝만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감기게 됐네요. 모서리 선택합니다. 둥글게 감겨야 되니까 여기는 챔퍼 해주시면 되죠. 살짝 챔퍼하고 하나 더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가운데에도 선을 하나 추가하죠. 이거는 이제 터브 스무스를 줄 건데 가운데 부분을 너무 선이 없으면 이상한 형태가 되니까 선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죠. 그래서 링 커넥트 그래서 라인을 하나 추가합니다. 챔퍼가 이상하게 됐죠. 루프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챔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선 추가 됐네요. 터브 스무스를 한 번 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쉘 명령을 그 다음에 주면 두께가 생기죠. 양쪽 두께 그래서 두께를 살짝 줍니다. 물체 보시고 어느 정도 두께를 줄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죠. 측면으로 지나가는 형태도 만들어야겠죠. 측면으로 지나가는 형태는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죠.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 경우에는 복사하는 그 간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라인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라인을 만들고 다시 배치하는 것보다 플랜을 이용해서 빨리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몇 개 여기 개수만큼 만듭니다. 라인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에디탭을 폴리 엣지를 이렇게 잡고 Shift 드래그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모서리를 챔퍼합니다. 이때 챔퍼할 때는 이제 사진을 보시고 그만큼 챔퍼해서 라운딩을 만드는 거죠. 스플라인이라 생각하고 OK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고 링 밑에 보면 선택된 엣지를 쉐이브로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리니어 상태로 쉐이브를 만듭니다. 현재 있는 플랜은 삭제합니다. 지금 라인이 만들어졌죠. 렌더레이블 두께만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런 거고요. 이쪽으로 하나 더 복사하고 복사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제가 옵션을 그렇게 조정해 놔서 그런데 밑에 옵션을 쓰실 때 자동으로 웰딩이 되면 여기가 점들이 다 붙어버립니다. 복사했을 때 위에 있는 점이 열려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이제 옵션을 끄면 되죠. 그 옵션이 켜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제가 켜 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격을 맞출 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거고요. 이 물체는 그룹을 잡고 재질을 한 번에 주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었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스탠레스 재질이 있으시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저도 있죠. 스탠레스 메탈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얘를 하나 더 복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인스텐스 복사하고 로테이션 합니다. 바구니에서 떠있기 때문에 바구니를 살짝 올려서 맞추겠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벽면만 만들면 되겠네요. 프론트 뷰에서 뒤에 있는 벽면은 요만큼만 만들겠습니다. 이만큼은 만드는데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육각형인 거 보이시죠. 육각형을 만들 때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스크립트 중에는 필요할 때만 실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뷰포트로 드래그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지금 사용할 것도 그런 건데 허니콤보라는 겁니다. 허니콤보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닫고 지오메트리 부분에 가장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얘가 스크립트 프리미티브라고 만들고 뷰포트를 클릭하면 오류창이 뜨지만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다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다른데 하여튼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오류창이 떠도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렌더레이블을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고 지금처럼 오류가 뜨게 되면 만들어지고 바로 오류가 생겨버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게 스크립트가 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3D 맥스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죠. 기본 기능도 참 좋은 게 많아요. 플랜을 이용해서 저희는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죠. Alt X 벌써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옆으로 나눠지는 선을 뒤에 있는 육각형의 크기로 만듭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다시 쭉 나눠주죠. 이때 밑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2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건 3 정도가 되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40개 뭐 이렇게 한다 이거죠. 25면 40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2면 3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Editable Polly 이 중에 하나 엣지를 선택합니다. 하나 Graphite Modeling 툴의 Polygon Modeling 여기에 보면 Topology라는 게 있습니다. Topology는 3D로 나눠져 있는 선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3D 패턴 그래서 저희는 위쪽에서 네 번째 걸 쓸 건데 위에 있는 네 개 정도는 위에 있는 두 개 오른쪽 두 개 정도는 꼭 하나의 엣지를 선택해야지만 실행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육각 형태를 만듭니다. 벌집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와 거의 가깝게 됐으니까 이 상태를 스케일만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오 정확해 거의 정확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에 만족을 얻으시면 좋다 이거죠. 붙이고 뒤로 뒤에 있는 배경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한 다음에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챔퍼를 준 다음에 나머지를 익스트루드 해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엣지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거나 계속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러겠지만 사실은 보더로 테두리 선택하고 엣지 레벨에서 컨트롤 I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챔퍼 줍니다. 챔퍼 챔퍼된 부분에 폴리곤을 선택할 건데 이 폴리곤을 선택하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죠. 없어져 버리고 Shift-Ctrl-K 누르고 오니까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됩니다. 이것도 괜찮죠. 컨트롤 I 하면 반전됩니다.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렌더링 할 부분은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뭐라고 했죠? 컨트롤 Shift-Polygon 클릭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룰이란 게 있습니다. 챔퍼가 됐을 때 테두리는 되지 않았다. 이것도 룰이고요. 그런 게 맞으면 잘 선택됩니다. 디테치 홈은 디테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육각형이 남아있죠. 이 부분에는 쉘 명령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두께를 주거나 혹은 폴리건에서 베벨 명령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살짝 네 그 다음에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베벨을 잘 하셔야겠죠? 타일이니까 살짝만 하고 Shift-H 클릭 테두리가 선택됩니다. 여기에 필렛 하시면 되죠. 챔퍼나 쿼드 챔퍼나 이 값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쁘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무싱 그룹 바깥쪽에 있는 물체들은 사실 렌더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런 거 꼭 신경 쓰시더라고요. 선택해서 그냥 지우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다 라이팅을 잠깐 주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V-Ray 라이트 Left View에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타겟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타겟이 생깁니다. 타겟은 물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얘는 약간 위쪽에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색상 색상은 색온도를 이용해서 5000 정도의 약간 노란빛을 갖게끔 하고 또 하나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카피하죠. 카피하죠. 색온도는 7000 정도 주겠습니다. 약간 파란빛을 띄게끔 하고 강도는 15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렌더링 한번 걸어보면 되죠. 프론트 뷰에서 프론트 뷰에서 Shift F 렌더링 될 크기를 이렇게 본 겁니다. 퍼스펙티브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카메라를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만들었구요. 기타 등등의 옵션을 초기화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50으로 만들었습니다. 렌더링을 할 건데 렌더링 할 때는 모델링을 렌더링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재질을 사용합니다. 오버라이드 여기서는 저는 그냥 흰색 이런 흰색을 사용할게요. 흰색을 드레그 합니다. 창이 작죠? 인스텐스 연결 나머지는 테스트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더에서 Environment V-Ray Tune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투명도만 0.5로 하고 렌더링 걸어봅니다. 테스트라는 걸 잘 보시고 나머지 조정하시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800 사이즈 600으로 조정하고 렌더링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재질 같은 거 손 보시고 좀 더 조명도 조정하시고 그러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